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김준수! 1위까지 여러분들이 베스트 3를 꼽아주셨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꼽은 이 1위를 맞추는 거예요. 맞추겠습니다. 한국 팬분들이 꼽은 준수의 버릇 1위. 내 버릇 1위. 이거일 것 같아요. 저는 이거 뭔가를 먹을 때 혀부터 내민다. 맞죠? 놀란 것 같으니까 맞네. 맞네. 절대 저 듣지 않았습니다. 저 지금부터 날 따라와. 비밀스런 고백을 낼게. tonight can you feel on me sweet this.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그래 얘들아 좋다. 좋다 좋아. 그렇지. 어 좋아. 방금 나왔어 나왔어. 야 지나갔다. 야. 얘들아. 맨 처음에 얘기했던 애. 그렇지. 어 좋았다. 좋다. 오케이. 됐어요. 나왔어. 나이스. 첫 번째 통과. 맞추지 말라고. 조장하지 마. 뭘 맞추지 마야. 뭘 맞추지 마야. 10초 끝. 지금 정답이랑 오답이 박뱅이라고요. 금발과. 이거 알지 이거? 너희 몰라 하면 안 돼. 어. 정답. 가보겠습니다. 공항 준수 혼난다. 공항 준수는 아니야. 자. 55% 두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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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김준수. 정답이다 여러분. 오케이 오케이. 자. 으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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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나왔다고? 뭐야 한 번 했는데 나갔다고. 야 이거 틀린 것 같다. 준수가 달리기 잘한다는 아니야. 토끼야 거북이 뭐야 이거. 어 그래. 어 하나 있었어. 하나 있었어. 한 명. 어 그래. 몇 명 있다. 몇 명 있다. 아 근데 59%면 이거 틀렸다. 팬들이 보내준. 맞췄다구요? 맞췄어? 이걸 어떻게 맞춰? 와 여러분. 정답은. 59% 여러분들이 맞췄습니다. 가는 날이 장날. 정말. 정말 감사합니다. 와 정말. 와 완전 이거 정말. 개떡같은 모션을 정말 찰떡같이 알아두셔서.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역시 여러분들은 틀린다고 해도. 그 여러분들의 그런 진실성과 선함은 역시 어쩔 수 없군요. 감사드립니다. 자. 첫 번째 마쳤습니다. 감사합니다. 첫 번째 마쳤습니다. 첫 번째 마쳤습니다. 스스로롱 tower. 아멘